자. 서서히 잡으러 간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좋아, 좋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난 한 놈만 패. 한 놈만 패인데, 얘들아. 어디 갔어, 선영이 어디 갔어. 여기야. 선영아. 선영아, 저기로 가. 선영아, 이리 오지 마. 선영아, 이리 오지 마. 언니, 저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 진짜, 진짜 한 놈만 패는다. 이제 탈진하겠다, 이제. 아홉, 아홉, 아홉. 자, 도망가. 그 다음은 누굴까? 그냥 타겟 되면 죽는 거잖아. 걸리면 죽는다. 자, 다음 한 놈 누군지. 다음 한 놈. 야, 수희야, 못 맞추면 안 돼. 어떤 놈, 어떤 놈. 어떤 놈. 아, 오지 마. 아홉, 나 한 것 같아. 다음 한 놈, 송훈이다. 아홉, 나 한 것 같아. 다음 한 놈, 송훈이야. 너는 좀 쉬고 있었네. 어차피 송훈이야. 쉬고 있어. 언니가 너무 힘 빠졌어, 어떡해. 아, 체력, 체력, 체력. 다른 놈으로 바꿔야 되는데, 다른 놈으로. 아홉. 아홉, 아홉. 아홉, 아홉, 아홉. 송훈이 아웃. 몇 명 남았어요? 4명. 왜 이렇게 많아? 도연이부터 가, 도연이. 도연이부터 가, 도연이. 도연이부터 가, 도연이. 아, 장군은 쉽다, 장군은 쉬워. 아니야, 나는, 나는 좀. 아홉, 언니. 언니. 아홉, 언니. 아홉, 그게 아니라, 형. 아홉, 언니. 아홉, 언니, 죄송해요. 그렇지, 아홉. 도연이 아홉.